제 연습생 기간이 엄청 짧은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.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담감 미숙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장난하러 왔어요. 방송하러 왔니, 얘들아? 제일 못한다는 욕먹은 게 나 때문에 맨날 레슨 때가 나만 혼났으니까 야, 줄맞춰! 나와! 그냥 저도 괜찮은 척 하는 거죠. 솔직히 말해. 아, 놀러야 돼. 아, 이 감정은 가시면 안 돼요. 잘하고, 잘해야 되니까. 열심히만 하는 민규가 아니라 잘하는 민규가 돼야 된다.